나상도가 중국 영동에 뛰니 영동 힐링 센터가 이렇게 관중들이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눈물이 나요 길등제의 모습입니다 지금 포도축제 또한 10화해 주풍영 가요제 를 마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각종의 변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